56개 학급, 학생 1,600여 명의 불당동 불모초등학교입니다.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 특별교실과 교사연구실까지 일반교실로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, 이마저도 부족한 과밀학교입니다. 불당신도시 조성 당시 예상했던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. 8,2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성지구는 당장 내년 새학기부터 과밀화가 우려됩니다.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한 곳씩만 있어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두 지역 과밀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불모초등학교에 16개 교실을 증축하고, 성성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, 중학교 1개씩을 신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당초 불모초등학교는 16개 교실 증축을 추진했지만, 예산 부족으로 8개만 늘리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바했습니다. 오는 16일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, 성성지구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3월 개교하고, 불모초등학교 증축은 내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. 우리 충남교육청하고 도우의회에서 할 수 있는,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% 완료를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한 90%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천안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학교 과미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교육청과 도우의회는 교실이 남는 원도심 학교의 교육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학생 분산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. 교육청과 도우의회AAAAAAAA 피 disappointed m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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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